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이 어제저녁 담화내고 남북연락사무소가 형체 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사무소 철거를 예고했습니다. 또 남측에 대한 다음 행동권은 군에 넘기겠다고 말해서 군사 도발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의 어제저녁 담화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권한으로 다음 단계 행동을 지시했다며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가 머지않아 형체도 없이 무너질 거라고 했습니다. 지난 4일 대북전담 문제를 제기한 이후 9일 통신선 차단 등 실제 행동을 이끌었던 김여정이 이번에는 연락사무소 철거를 지시한 겁니다. 김여정은 또 다음번 대적 행동 행사권 즉 연락사무소 철거 이후 향후 대남 행동권을 군 총참모부에 넘겨주려 한다며 군도 인민들의 분노를 시킬 무언가를 단행할 거라 믿는다고 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결실인 연락사무소 철거를 예고한 데 이어 군사적 도발 가능성까지 시사한 건데 당초 김여정의 예고대로 개성공단 철거, 9.19 군사 합의 파기 등의 순으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군사분계선 5km 이내 구역에 포병 사격, 야외 기동 훈련이나 해안포 재배치 등 기존 합의에 따라 중단했던 조치가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재개됩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김혜영입니다. 아멘